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시바 앉아있네 오토바이 하나 죽이 올랐다 해치 해치 하나 managed better ale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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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몰라 드럭 없어서 야 이거 라운지 이거 라운지 세트리 빠지 또 아 여기 있어 엠베 여기 1번필 1번필 이거 수류탄 포켓만 주웠다 주웠다 날씨 들어온 우리 블루 쪽 안장갑고 라운지 라인하고 라운지 쪽에 그냥 템 박아주기 블루 캔바드 샘 블루 캔바드 샘 엘라 샷건 중계홀딩 중계 버티컬 좀 해야겠다 그래 그래 난다 뭐가 여기 있는? 무기고 얘가 무기고 얘가 나도 안 보이지 말아 진탕 맞아 무기고 구석 힐 에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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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무기고 둘 에배드 블루 하나 무기고 둘의 블루 하나 에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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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갔어 여기 나갔어 라스피! 나이스! 한번 깨지 봐봐 그냥 저폭으로 부숴보게 아래 커버는 해줘 그냥 잡아버리고 몰라 몰라 이따 커버 안한다 외벽에 재벌 돼있고 시가에 방패 돼있어 에이밍에 ADS 하나 잠깐만 가볼게 방패에 ADS 하나 시안도 전진해서 버텨 시가에 ADS 있네 확인 시가에 그리고 옆 병에 골짜이! 옆 병에 발캐 옆 병에 발캐 캠 다 깨놨 타라 여섯 발 왜 오른쪽에 딱 붙어있어 외벽에 어디서가 없는데 엠비 연기 좀 딱 붙어있어 이거 천천히 살려도 돼 화장실 넘어온 거 몰라 근데 화장실도 좋아 돌아갈게 나 사슴 많아 사슴 많아 화장실 화장실 캠있나 보다 어깨 안 같은데 천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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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천문대로 사슴 천문대로 사슴 천문대로 사슴 염막 염막하고 염막하고 그거 해보는데 엄청나게 그니까 천문대로 사슴 천문대로 사슴 천문대로 사슴 18초럭 테스트 아이고 엄청 승강 잘 걸렸다 바로 그냥 저거 레브랙 잘 차고받기 하나 들어왔네 이 새끼 빠르노 차고 들어온 아 소리 진짜 안 겹쳤다 어 뭐야 벅 병참으로 간다 병참 위에서 드론 굴림 시체 왜 저러냐 발코니 하나 발코니 트위치 발코니 트위치있고 에이스 어 걸렸다 에이스 죽고 발코니에서 낙하 어 잡으러 간다 방금 에이스 죽인데로 가는 중 트위치 갔어 지금 이거 병참 병참인거 같은데 어디로 어디로 병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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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피 없을거야 아마 서실보 또 바 vested 천 문캠 깨짐 힝킹 다했다 압박하는데 병 못 연다 1층에서 하나 계속 잠그고 있어 화장실 하나랑 천문 래핑 추모실 추모실에서 싸웠던 차랑 추모하지 그대로 주머니 그대로 도깨비 아 화장실 신게 들어왔어 여기 오른쪽 백도 열려있어요 한 벽 중에 와 씨 발 씨 발 호스팅 감사합니다 외역드러움 블루 계단 하나 블루 계단 하나 로비 계단 하나 블루랑 로비 로비 계단 이미 내려온거야 오른쪽에 딱 붙은거지 외벽 하나 로비 계단 뒤에는 외벽에이 많았어 조금 많았어 외벽 찌르는 거 주식 띠 보지 마 띠 보지 마 설주 무델 보지 마 이거 애매한데 올라갔다 하나 블루 던다 퇴치 째 외벽에이 둘같은데 이러면 외벽 오른쪽 갔어 외벅 오른쪽 외벽 오른쪽 오 오 외벅 오른쪽 외벅 오른쪽 외벅 오른쪽 와 오 오 오 오 저거? 어 나이스 나이스 아아 미스터 샌즈맨 미스터 샌즈맨 샌즈맨 샌즈맨